이번 시간은 페이지 154쪽 유치권 되겠습니다 담보물권의 첫 번째 겁니다 책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제목은 유치권이라고 되겠습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그 두 가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것하고 인정되지 않는 것 두 가지 방식으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유치권이 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는 얘기죠 자, 봅시다 조문을 잘 분석하시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치권 내용입니다 타인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니까 자기 물건은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이 연습될 수 있고 또 물건이라 했으니까 물건에는 부동산도 있고 모두 있다는 거 네, 동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유치권도 인정되고 동산 관련된 유치권도 인정될 것이다 다음, 점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 갑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을이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물건이나 물건이나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의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혹시 갑의 자동차를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 이 자동차 관련된 지출비용이 있으면 지출비용이 있으면 돌려달라는 채권이 자, 여기 보시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수리하느라고 들어간 비용들 달라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면 자, 이 비용 받을 때까지 당연히 을은 유치할 권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특징을 잘 보시면 이렇게 먼저 점유를 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 돌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치권의 특징은 공식을 기억한다면 이런 얘기죠 먼저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죠? 점유를 하고 있다가 그 물건 관련된 비용 상환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면 이 변제기 받을 때까지 목적 부동산 자동차를 동산부동산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점유가 돌 때 유치권이 같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점유가 만약에 상실된다면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고요 상실했다가 유치권이 만약에 만약에 살아난다면 부활할 수 있다면 유치권도 자동적으로 부활하는 특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치권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그 채권 때문에 유치권 돌아가는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320조에서 유치권은 성질을 보게 되면 부정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부정성 수반성 이거는 채권과 유치권의 관계입니다 채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으면 이 채권이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종이 되죠 따라서 주가 소멸하면 종도 자동적으로 소멸해야 되겠죠 그게 부정성입니다 두 번째 주가 움직이면 유치권도 종도 따라 붙어야 되겠죠 이게 수반성입니다 세 번째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채권이 만약에 100만 원 채권이 나왔다 자동차 현재 유치 중이다 자동차 자 수리비를 60만 원 갚았다 네 잔액이 4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40만 원어치만 이걸 분할해서 40만 원어치만 유치할 수 있느냐 그건 논리가 안 맞겠죠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어도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칩니다 나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가분성은 잔액이 남아 있는 한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 거지 나눌 수 없다라는 뜻 네 번째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320조 안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경락이 되면 입장에서 먼저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항상 같이 묻어 다니는 겁니다 물상대의는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유치권은 점유는 생명이지만 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인정이 안 되는 거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공부할 때 저당권자는 점유는 하지 않아요 반대예요 점유하지 않았으나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경락 때문에 입장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물상대의가 들어간다 네 물상대의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또 유치권 저당권 공부할 때 또 한 번 비교될 것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성립요건 관행 얘기입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자 먼저 봅시다 타인의 물건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자기 물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유치권 갖는다 이런 말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는 없는 겁니다 자 예를 들었네요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경우입니다 네 갑이 도급인입니다 도급격에서 을이 건물을 완성했는데 네 보시면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이렇게 신축했다 그러면 이때는 이 건물 소유권은 네 갑 것이 아니고 을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소유자로서 네 점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을이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여기다 대고 유치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자이면서 유치권 성립은 인정이 안 되고요 다음 타인 물건은 채무자 소유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제3자 소미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점유입니다 타인 물건을 뭐하다가? 점유해야 되겠죠 적법한 점유를 통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에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법 점위로 인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네 달라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유치권 행사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유치권 점유는 점위라고 했으니까 간접 직접 다 관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네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한테 점위를 주는 순간 이런 간접 점유는 날아갑니다 그래서 유치권자 요건 이제 공식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다가 뭐하다가요?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는 거 리듬 타세요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가 있다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채무자한테는 절대 never never 점유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 다음 혹시 유치권 행사하다가 혹시 경매가 됐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이전받아서 유치권을 취득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게 압류 기준 잡으시면 돼요 압류 전, 압류 후 압류 전 점유를 통해서 압류 전 점유를 통해서 유치권을 받은 사람 압류 후 자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 키워드가 압류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주인 경락인이 나타났을 때 유치권자가 무조건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고요 자 그래버리면 경락받는 사람이 너무 불치게 손해를 받기 때문에 경락인이 대금을 다 완납하고 소유자가 됐을 때 네 이 앞에 있던 사람은 압류 전이니까 이거보다 앞에 있으니까 여기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에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압류 후 들어간 유치권자들은 설원 경락인에게 경매를 통해서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이거 쫓겨난다는 얘기에요 더 이상 유치 못한다는 얘기고 여긴 계속 유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결국 포인트는 뭐죠 압류 전이죠 압류 후죠 그래서 혹시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냥 모를 때는 그냥 전 있고 후 나오면 그래요 결국 살면서 후에 있어요 후에 없어요 네 후에 없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모를 땐 어차피 찍는 겁니다 그래서 모를 땐 어차피 찍을 때는 그냥 전 있고 후에 없다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어떨까 팁 하나 드립니다 찍는 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이거 3번 얘기한 겁니다 어떤 3번 얘기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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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후 후 후니까 뭐예요 압류 후니까 후 경락인에게 후회 없다 만약에 이게 뭐가 나오면 전이 나오면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물건 관련된 채권입니다 전부 다 임차인 얘기죠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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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럴 시간에 여유는 없고요 그냥 암기법으로 집행해 놓을게요 암기법 자 골자하고 유자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보자하고 유자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네 부하고 유하고 글자가 안 맞는다 네 지하고 유하고 글자가 안 맞는다 근데 여기 필요비 여기 세트입니다 이거는 유하고 글자가 같지 않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 그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임차인 나와가지고 유치권이 인정되는 채권 인정되지 않는 채권 할 때는 요 필유비 한 세트입니다 같이 묶어야 됩니다 필유비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필유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인정된다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네 점유의전 과거의 채권 가지고 유치권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네 보통은요 이것도 논리 설명드릴 게 아니고 자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네 과거의 채권이든 현재의 채권이든 물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 목적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채권은 과거의 채권이든 현재의 채권이든 현재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공평원리에 입각해서 과거 채권을 가지고도 유치권 들어가도 공평하지 않느냐 당연히 현재 채권 가지고도 유치권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 과거 채권이죠 그러니까 순서하면 먼저 과거 채권이 있고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공평원리에 입각해서 유치권 인정된다는 게 판례 태도다 그런 얘기고 자 밑에 겁니다 채권 변제기 도래 이전에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 변제기 도래 가지고 유치해야 되겠죠 자 보통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다른 담보물건 특히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제가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권 실행하는 요건이 됩니다 근데 유치권 경우에는 네 성립 요건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 변제기 도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부존재 됩니다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유효합니다 자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 맞아요 근데 발생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합니다 따라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예가 나왔네요 네 자 계약하면서 계약 끝났을 때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속을 보통 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 필요비 유입비 전부 다 포기하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이 필요비 유입비 규정은 필요비 유입비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 들어가면 필요비 유입비 포기 특약 들어간 겁니다 네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이 특약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면 채권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유치권 포기한다는 얘기에요 자 특약이 없으면 방금 전에 여기 필요비 유입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자 필요비 유입비 가지고 유치권 인정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원상 복구 원상 복구 이런 특약 사항이 들어가면 네 필유비 포기 특약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즉 주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정된 유치권도 포기한다는 특약이 맞물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유치권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효력 하이라트입니다 유치권의 효력 자 이것도 이제 안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권리가 있고 유치권자한테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 요즘 뭐 여러분들 새로운 차를 살 때 여러분들 가솔린입니까? 그죠? 가솔린채가 있고 디젤채가 있다고 보통 얘기할 거예요 가솔린은 시발유를 가지고 자동차 운행하고요 아 디젤차는 뭐가 잡니까? 디젤차는 경유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시발유값하고 경유비 보니까 보통 200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솔린은 시발유를 디젤은 경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자동차를 고르라고 할 때 자동차 유치권자는 가솔린 휘발유를 쓰지 않고요 이 디젤차를 운영합니다 왜 디젤차를 운영하느냐 네 여기 디젤차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 경유비 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건 뭐다? 네 경유비 간과하지 말 것 경유비 간과하는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디젤차죠? 경유비 간과하지 말 것 자 경매권 있어요 그러나 조심할 것 우선 변제 없어서 물상 대이상 없었고요 유치할 권리는 이게 뭐 가장 포인트죠 점유계 속 인도 거절 유치권자는 경락 내에서 즉 압류 전 유치권을 전제로 해야 되겠죠 압류 전 유치권자는 경락 내에서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채권 변제에 청구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경락인한테 거절할 수 있는데 채권은 온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음 그럼 이제 물건 인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혹시 당한 쪽에서 유치권 가지고 항변이 인용되면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 인도를 명함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그래요 상환급부 판결 원래는 원고 전부 패소를 때려야 되는데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둘을 불러다가 너는 이거 주고 너는 이거 주고 서로 서로 상환급부 판결 이렇게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다시 또 필요입비 상환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 또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매할 권리가 있는데 경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목적 물건을 직접 소입권 취득하는 과정이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경매에 부적합할 때 경매에 부적합할 때 일정한 요건에 의해서 유치권자가 그 목적 물건 소입권 취득하는 겁니다 또 유치권자가 또 점유하다가 과실이 발생하면 과실 수치권이 인정됩니다 이건 공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변제에 충당하라는 얘기입니다 변제 충당 그래서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권리 딱 하면 빨리 경유비 간과를 기억하세요 무슨 비 간과? 네 경유비 간과 하지 말 것 이렇게 해서 유치권자의 인정 권리를 기억하시고 자 유치권자한테 부정되는 거 안 되는 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네 아까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랬죠 물상 대상 없습니다 자 경매권은 인정되는데요 아이고 경락 대금 입장할 권리는 안 줘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물상 대상이 없어요 또 점유가 생명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자체에 기인한 물청은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따가지고요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요즘은 우물이라는 말을 안 쓰죠 뭐 옛날에 시골에 가야지 옛날에 우물이 있지 요즘은 눈물 수는 없습니다만 우물에 물이 없으면요 목이 얼마나 탈까요? 그래서 타는 목마름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다 물상 대이성 없다 그다음에 물청 없다 이건 조심할 것은 본권 유치권 물청 없어요 점유권 물청에 있는 건 별개 문제고요 그다음에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이건 채무자의 권리지 유치권제의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경유비 간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자 보세요 또 주된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하겠죠 부정성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 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거 유치권자는 선관지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의무로 보관하는데 위반하거나 무단 사용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잠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타담보 제공이죠 타담보 제공은 채무자 권리지 유치권제 권리는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상실하고 점유가 살아나면 유치권 부활하는 거니까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유치권 물청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해봅시다 유치권 점유하에 있는 목적물 소유자가 매매로 변동되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뜻이 뭐예요 주인 바뀌어도 올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다음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한다고 돼 있네 채무자한테는 절대 점유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임차인 임대는 보증금 반환 채권 가지고 유치권 될까 안 될까 글자가 안 맞잖아요 글자 안 맞아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다음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됐네요 자 항변권하고 유치권이 동시에 성립하면 네 유리한 쪽으로 선택적 행사할 수 있고요 자 권리금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 안 되겠죠 글자 안 맞고요 목적 부동산이 제3자한테 양도가 됐죠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되겠죠 네 유치권자의 비용 상한 채용권 가지고 자 이것도 비용 필요비 비니까 유치권 인정되지 않을까요 인정됩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는 간접 전액 경우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고 그랬죠 채무자한테는 절대 점유를 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네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청권 없죠 네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물청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갑은 채무자 을이 맡긴 병소의 이 물건을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입니다 자 갑이 유치권된 것은 을과의 설정에 계약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계약 관계 없죠 그냥 점유점 발생한 채권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고요 일부 변제하고서는 반환청구할 권리는 없죠 맞는 지문이고 갑은 병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뭐 아무한테나 그죠 채무자 관계 없습니다 자 부동산 등끼는 필요하지가 않죠 점유가 요소이기 때문에 등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채무자 을은 다른 남보정 소멸 청구할 수 있겠지요 네 자 오른 지문은 ㄴ ㄹ ㅁ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유치권 설명으로 틀린 것 됐네요 네 4번 봅시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은 맞죠 배제하는 특약이 효력이 없습니까 있죠 유치권 배제 특약 효력이 있습니다 정답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치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네 잠셨다가 이제 저당권 가겠습니다 네. 제 2단계 40 17